시장 어제와 오늘, 오늘 대응 방법 좀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KF 투자증권의 최연기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혼조세로 거래 마감만 있는데요. 뉴욕시장, 우리 시장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전일 미국 증시는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최근 미국 증시 급락에 따른 적화 매수세 위가 유입되고, 또 중국의 어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사실상 좀 향수폭이 컸습니다만 결국에 그러한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상당히 장중에도 경통성이 크게 나타났던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결국에는 연준의 기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결국에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빅 스텝이 아닌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 그리고 연말까지 어쨌든 중립금리 이상의 어떤 금리 상승이 필요하다는 점이 계속 확인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축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FOMC 회의가 사실상 당일에는 무던히 넘어갔습니다만 그러한 여진 자체가 5월 내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습니다만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결국에는 전월보다는 전년 동월 대비 수치가 떨어지고 사실상 전월비의 상승폭도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반응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점 통과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물가 안전 목표치와 여전히 괴리가 크다는 점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것 같고요. 전일 미국 측 신념을 금리가 3%를 하위하는 수준에서 끝났습니다만 과연 금리가 하락한다면 그간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가 반응할 거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금리의 하락은 어떤 연준의 통합수적 불확실성 완화 쪽보다는 어떤 경기둔화 우려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어떤 오롯이 호재로만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여전히 변동성, 장세를 염두한 전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필수 소비 중심의 어떤 업종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결국에 매크로 환경이 여전히 증시의 우호적이지 않다면 개별 업종, 실적이 가질성이 있는 그런 업종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음식료라든가 통신, 위트 이런 쪽의 전략이 당분간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